선생님, 어떻게 된 거예요? 간암말기라니요? 그동안에 계속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모르셨어요? 고통이 심했을 텐데 이미 다른 장기에도 다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? 그럼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? 예, 예전부터 간이식 수술을 권했었는데 아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자 왜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?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해? 빨리 알았으면 어떡하든 손을 썼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이래?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의장 의장 왜 그랬어요?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. 나랑 꼭 다시 술 한잔하고 싶어. 미안하다. 다 미안해. 내 아들. 내 새끼. 아버지. 아버지. 남성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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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상태 환자. 2020년 5월 28일. 15시 40분. 상황하셨습니다. 박상태 환자. 박상태 환자. 박상태 환자. 아버지. 박상태 환자. 박상태 환자. 박상태 환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